두 분은 설렁탕입니다. 와우! 영진은? 다? 저 닭 안 돼요? 안 돼요. 닭볶음탕! 래퍼니까 김치! 김치, 그 다음에? 갈비찜. 갈비찜입니다. 자, 동작도 바꿉니다. 동작은 뭐냐면?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여덟. 일곱, 여덟. 다섯, 여덟,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이 앤 클라우드 지금부터 시작! 왼쪽, 어느 방향으로 바뀔까요? 왼쪽! 왼 가운데. 왼 가운데. 마주셔서. 연습 한번 해보자. 10, 2, 3.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요. 다가기, 다가기. 와, 영지에 걸렸다. 나는 설렁탕! 나는 닭볶음탕! 나는 김치! 아니, 이거. 나는 갈비찜! 야, 큰일 났다, 영지. 갈비찜도 어렵다. 영지, 큰일 났다. 할 수 있어. 자, 천천히 가볼게요, 천천히. 왜요, 갑자기? 왜요, 왜요? 오케이, 호빈 씨. 죄송한데요, 왜요? 천천히. 모든 포맷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가보시게. 네, 알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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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부터 할까요? 그래, 그래, 그래. 시, 둘, 시, 자. 그라운드. 바로 시작하면 안 돼. IM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공모해. 부터 시작. 공모해. 설렁탕 그렇지. 키태! 뭐야, 무슨 일이야? 자, 공모해. 설렁탕 그렇지. 키태! 뭐야, 무슨 일이야? 뭐야, 무슨 일이야? 퀴집니다. 퀴집니다. 이게 동기화가 돼있어요, 정선이. 너무 맛있어. 약간 데리야끼 맛도 나고 간장 맛도 나는데 당면이 너무 부드러워. 국물이 쫙 스며들어요. 저 너무 궁금해, 너무 좋아해요. 넓은 면의 매력이 들어왔어요. 넓은 면의 매력이 들어왔어요. 너무 최고예요. 쫀득쫀득하고요. 넓은 면, 넓은 면. 넓은 면. 근데 한 입 아니었어요? 언니 거의 없어요. 거의 비었는데요? 입이 커요, 아직. 자, 영지 씨. 자, 7, 8 한 번 해보자. 7, 8. 그렇지. 7은 고개만, 8은? 좋아요. 가봅시다. 저부터 합니다. 10, 2, 3. 아이엠 그라운드 나부터 시작. 어렵다. 설렁탕 일곱. 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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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렁탕. 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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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렁탕. 갈비쯤 8. 갈비찜, 갈비찜 갈비찜 갈비찜. 갈비찜 갈비찜 갈비찜. 다포근사 7. 다포근사 8. 잘한다 잘한다. 김치 8.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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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표 5 물령. 따보근사 4. 닭풍구단 넷! 닭으 음악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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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닭풍구단 여섯! 닭볶음탕 여섯! 닭볶음탕, 닭볶음탕 닭볶음탕이 발음이 안 되는, 안 되는 단어 닭볶음탕, 닭볶음탕 닭백수 어때요, 닭백수? 그거는 여러 동료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죠? 안 될 것 같아요 닭볶음탕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 못해? 잠깐만 이게